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가 되겠고, 산지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출근길 우산 챙기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북부를 기준으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면서 선선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로 하십니다. 현재 기온 북부 23도, 서부와 남부, 동부가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24도, 남부와 동부가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2도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1.5에서 2.5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안개도 짙게 끼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로 회복하겠고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